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저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요것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허위 표시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3번까지도 쉽습니다. 4번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4번 문제는 교재 33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 33페이지고요.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가능하죠. 무상수거. 1번 5번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 위생을 위해 필요로 인정된 경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게 틀렸죠. 수시로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수시로 실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업소에서 행정처벌 받은 업소는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6개월에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재 33페이지 34페이지에 있었죠. 33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출입, 검사의 주기는 수시로 검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겠죠. 수시로 검사의 전통 таких행 で 파일이다.